바로 자막을 보내고, 부모님의 친구들과 함께 즐기시길 바랍니다. 하나도 안 가려지지 못해서 안 가려지지 않나요? 전부, 하나도 안 가려지지 못하는 것 같다. 손으로 더 바쁘고 싶어요. 솔리야 드라이버 농구간 애가 아니야 액션 와우.. 우리 아빠 일을 못하겠다 아... 장난 아닌데? 헤이 자아 나랑 같이 놀아버리 아님 응 아님 루이버 동네 루이버 이렇게 이모 이곳 아는라 아는라 하하하하하 ㅋㅋㅋㅋㅋ 자아 우리 아빠 먹어볼까? 자아 우리 아빠 먹어볼까? 추루는 고양이만 먹는거잖아 아니지롱 아니지롱 요거는 강아지 고양이 같이 먹을 수 있는 비타민 추루지롱 하하하하 언니 소풍갈때 들고가서 먹을수도 있어 휴대가 용이해 너무 맛있어 먹고 그냥 당당하게 먹일 수 있는 추루간식 산책 못나가는 고양이들 살찌면 안되잖아 근데 이거는 살찔 염려가 없다는거지 저칼로리라서 요거 줄 수 있어요 이제 요거도 좀 주자 으악 무지그러져 하하하 다시 파란색 아 귀여워 영양제를 따로 먹이는게 정말 힘들잖아 그런데 이거는 들고만 있으면 와 살라들여서 그냥 다 먹어버리니까 너무 쉽잖아 이거 진짜 하루에도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거든 털갈이 시즌이잖아 이때는 털이 진짜 이렇게 많이 빠지잖아 이때 피부가 되게 약해져 이때 비타민 B가 피부관리에 되게 도움을 많이 주거든 자 이불 벌려 올라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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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불 벌려 올라간다 가져가려고 안 돼 에휴 자 이불 벌려 자 이불 벌려 자 이불 벌려 자 이불 벌려 언니 언니 아빠 일하는 범이다 아빠 일하는 범이다 왕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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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고마워 자 안녕하세요 안녕 잘 안녕 가